안녕하세요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제가 페이스북 커뮤니티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제일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구인구직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업주인데 요리사를 모십니다 말은 모시는 거예요 모십니다 해놓고선 정확한 연봉이나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5일째 근무 아닙니까 근데 6일째 근무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써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찾고 있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세대에 뒤떨어진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돈이나 잘 주시면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잘 안하시기도 하고 조금 이제 요런 식당들 운영하시면서 한 4 50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인구직을 하시는데 4대 보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뭐 추후협상 뭐 이런 것들로 거의 대신 쓰죠 제가 그리고 조금 이제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어 대부분 뭐 임금을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수입기간이 3개월이라 그러면 원래 받는 거에 50% 만 준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더니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물론 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인구직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진짜 가족은 아니라도 팀처럼 배우 해주시는 분이 많지만 아직도 이런 요리사의 인권 우리나라에서의 요리사 인권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요런 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저한테 사실은 어 지금 엄청나 유명한 셰프님들 밑에서 혹은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랑 거기 뭐 요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쇼킹했어요 진짜 쇼킹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빵 터트리고 싶은데 사실은 파인다이닝에서 일하고 미셸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어 그런 가치에 대한 교환을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못 벌지만 이런 되게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해서 얻는 거랑 그래서 그냥 이렇게 쌤쌤이 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문화가 없다 그러면 그런 고급 파인다이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인건비도 좀 싼 데 존재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파인다이닝이 조금 뭐 존재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느 정도의 옛날에 구닥다리 식의 그런 룰들이 필요하지만 좀 너무 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랑 모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습기간 그러면 사실은 뭐 60만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주당 거의 6일 근무가 거의 뭐 좀 이렇게 강제적인 분위기도 있고 5,6년 차 되는 셰프들도 주 6일 근무에 300만원 받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220에서 250만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미셸 레스토랑이나 이런 파인다이닝에서도 인권 문제가 조만간 곧 터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분명히 터져요 거의 요리사 인권의 사각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보가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진짜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네 굉장히 요리사 그런 그런 게 좁은 분야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그런 좁은 곳이죠 한 명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의 그 산업에서 살아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함구하고 있고 모두들 쉬쉬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미친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권 문제가 재작년 정도인가 막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주 4일째 근무로 바뀐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영업정지라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개인당 뭐 한 4천만원 5천만원씩 이렇게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굉장히 큰 그룹의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돼버리면 파인다이닝의 문화나 고급 그런 다이닝의 문화가 점점 힘을 잃을 거고 임금이 노동자 인권이 조금 세지면 우리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정도 좀 겪어야 되지는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요리사를 했던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우리도 이렇게 했으니 너네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요리를 했을 때 그 쓰리엣 레스토랑 뭐 전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일을 할 때도 당연히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후배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야가 내가 요렇게 밖엔 없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경력을 쌓다 보니까 그게 아닌거지 물론 지금 이제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 스타 셰프님들 뭐 그런 분들이 그거를 모르느냐 아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레스토랑은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그런 넓은 세상을 솔직히 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방이라는 곳이 원래 약간의 희생과 어느정도의 오버타임과 어느정도의 불합리한 그런 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시간에 나와서 정시간에 퇴근을 할 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가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혼란이 오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정당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런 형태의 인터뷰를 내가 봐야 되는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고용주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 같아도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어느정도의 이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본인이 어느정도의 위치가 되시고 어느정도의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파인다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 나 이거 하면서 돈이 안돼 파인다이닝은 참 돈이 안돼 그럼 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엄청난 스킬과 명성을 쌓으셔가지고 후배 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구인구식을 내시리는 분들은 정확하게 복지나 시간이나 월급이나 추후 뭐 다른 것들 기타 사항을 좀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인력을 말이야 그냥 공짜로 막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악플이 달리는 정도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런 민감한 주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인이 원하시는 요리사의 길이 있을 거지만 항상 체력관리 하시고 건강관리 하시고 열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아셨죠?